자 33번 여기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차이점 이게 소재고 이게 주제야 과학자는 관찰자이지 관찰자에게서 독립적이며 예술가는 관찰자에게 의존한다 이 과학자는 관찰자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예술가는 관찰자에 의존하지 그치 자기가 예술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교류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거든 예술은 자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자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whatever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scientist and artist 과학자와 화가는 예술가는 begin 시작한다 자 with the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으로 자 can can you and I 당신과 내가 see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볼 수 있는가 the same thing 같은 식으로 자 if so 만약 그렇다면 how 어떻게 the scientific thinker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looks for features 특징을 찾는다 of the things 사물의 특징을 찾는데 that can be stripped of subjectivity 그 뭐가 배제될 수 있는 주관성이 제거될 수 있는 그치 주관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찾는다 즉 이상적으로는 those aspects 그러한 측면들 그러한 측면들 어떤 측면 can be quantified 아 뭐야 무려 양이지 양 그지 양으로 즉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지 수량화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고 and 그리고 어떤 측면 values will just never change 가치가 그러므로 결코 변하지 않을 from one observer to the next 한 관찰자로부터 다음 관찰자까지 즉 관찰자마다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을 그러한 측면들 그리고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 그지 양적화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그런 주관성을 배제 주관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찾는다 그 주관성이 배제되니까 원래 그 과학적 사고는 자 여기 수동태 기억하고 수동태 기억하고 관계대명사 who's 자 얘랑 얘랑 해서 양쪽 따위를 수직하는 말이다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he arrives 그는 도달한다 at a reality 어떤 현실에 도달한다 independence of all observers 모든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현실에 도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the artist on the other hand 자 화가는 반면에 이거 문장 위치 괜찮지 relies on 의존한다지 the strength of our artistry 그녀의 예술적 기술의 힘에 의존한다 그녀의 예술적 기술의 힘에 의존한다 to affect the marriage 그 결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이 있잖아 예술성의 힘에 의존한다 자 뭐와 뭐 사이의 결합 그녀와 자신의 주관성과 그녀의 리더들 즉 독자들 또는 자기 이제 감상하는 사람이겠지 그녀의 독자들의 주관성 사이의 결합에 영향을 주도록 그녀의 예술적 뭐의 기술의 힘에 의존한다 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녀의 예술성의 힘에 의존한다 자 to a scientific thinker 과학적 사고자에게 this must sound sound like 뭐 뭐처럼 들린다지 자 이것이 magical thinking 어떤 마술적 사고처럼 들린다 들려야 들릴 것이다 틀림없이 you are saying 너는 말하고 있다 you will imagine something 네가 뭔가를 뭐야 상상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that's so hard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something를 다 소식하는 말이야 그래서 so 다음에 됐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pop into가 어디어디에 떠오르다 야 누군가의 누군가의 머리에 갑자기 뭐야 떠오르는 무언가 그지 아주 열심히 너는 내가 무언가를 상상하다고 상상한다고 말하는 거다 아주 열심히 그래서 누군가의 머리에 팍 떠오를 무언가 정확히 the way you envision it 너가 그것을 상상하는 수식이지 방식대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관찰자에 의존하는 관찰자에 의존하는 얘는 관찰자 뭐라고 독립적이고 얘는 관찰자에 의존하는 거잖아 즉 indeed reality 어떤 현실 어떤 현실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인간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지 in order for it in order for it is settled 이 예술이야 그것이 조금이라도 뭐하려 한다면 존재하려 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위해서가 낫겠다 in order to니까 뭐 뭐하기 왜잖아 그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그렇지 인 그러한 관찰자에 의존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 얘랑 얘랑은 동격이야 알겠지 그렇지 예술은 청중과 리더하고 서로 뭐가 있어야지 상호작용이 있어야 예술인 거야 과학은 그렇진 않지만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